어! 맞았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음리신 한 번 하구요 넥스템 어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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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안나와 이거 뭐야 각도가 안나와 어 뭐야 어디에 있는거지? 좋아 이건 빨리 들어가는데 어어 이거 어디에 쏘는건지 모르겠어 오케이 맞은거 같아요 이거 확대도 안돼요 포탄 13발 남았어 데미지가 83%야 어 저기 또 있어 야 어쩌지? 야 어쩌지? 83%에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있어 오케이 때려 죽은거 같아요 야 테크 조정해가 장난 아닌데? 지금 83%가 제가 계속 뺏뺏거리고 있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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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각도가 안나와 각도가 안나와 각도가 오오오오오옿 각도가 안나와 좋아 오게 됐나? 터졌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네크포 어어 야 이거 탱크.하번 희가 안되나 Moto 어 나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어요 지금 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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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요 여기 지뢰밭 아니야? 총알도 없는데? 자.. 포기야 뭐야 아 어? 오! 야야야야, 힘들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 나 땡듯하고 있는데 그나마 나을거 같애 야 지금 폭탄을 못써서 지금 다 썼어요 자자자자 이거 포탄좀 어 저기 아니 이거 새걸로 가졌다 야 야 이거 포탄 아껴야되요 포탄 아껴야되 이야 나무 다 쓰러져 햄토레님 어서오세요 이게 회차가 뭐야 이거 이게 회차가 뭐야 이거 이야 화자자자자 파사지다 화사지다 우와 살이 늘어지고 있어 우와 뭔가 드러났는데? 저거 산사태로 굴릴 정도도 아닌데요 완전? 엄청 탱크 연사력이 약하네 저정도 규모면 뭐 저거는 천지가 무너진다라고 해야지 노사포를 제거해야 된대요 고사포를 처리해야 된대요 고사포를 처리해야 된대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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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한테 맞는거야 누구한테 맞는거야 이거 누구한테 맞는다 야 아래에 있는게 훨씬 더 부의하다 탱크전을 각도를 야 먼저 저거 안 죽었는데? 이래도 안 죽냐?